다중시전 꽃샘 추면 괜찮네 레포 컨드 화연 포션 이걸 걷어내기를 주겠다고 다중 떴으니까 융합 찾아서 융합 걷어내기에요 이렇게 할까 번구 기계 학습 터보 탑 터보 기계? 터보? 터보 1998 10 2013 터보 터보 10 physiology 10 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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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벽에 햄버거 먹는 사람이 어디있냐고 어 지금 한시자 3시간 후 이거 엘리트 잡기는 좀 그렇겠네 융합 아 근데 이거 죽으면 끝인데 아이씨 포션도 되게 애매하게 나와가지고 자자 그러면 도갈이 있어서 강화가 이렇게 안 밀릴 것 같으니까 들어오다 아 융합 왜 안나와 난 이럴 것 같아서 잔거긴 한데 전기역학 전기역학 유성타격 가는게 제일 낫겠지 근데 이거 유타 넣으면 제거만 하면 되는데 유타 넣고 버틸 수 있을지가 잘 모르겠네 유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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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사 왕관 도열 우선 공양 저열 풀 좀 많이 보자 강호할 거 많으니까 강봄 켈리 쓰면 강봄각인데 얼눈 디스크 삼셋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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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목국님 2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29개월 와, 재구성. 달팽이같은거 생각하면 후파두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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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개술 몸네 진짜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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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리더 때릴걸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저도 그러더니 재수없어서 피가 많이 빠지네 밧데리 도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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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강봄 나온거 차라리 그게 나으실까 밧데리 도약 밧데리 도약 밧데리 도약 홀 개 동캐 안녕 아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 와 권신 아휴 아휴 얘네 무분발 게임 무분발 동망 게임 아니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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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걷어내기 홀로그램 걷어내기가 낫겠지 선택받은 자 진짜 혐오스럽네 자민아 작가 어차피 이거 강호 하나만 안 돼 열쇠나 먹는게 낫을까 열쇠나 먹는게 낫을까 아 아 정대로 headed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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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되는게 없냐 아닌가 산마까지 왔으면 잘된건가 에이 참 물음표에서 뜨는거라도 노려봐야겠네 아 이걸 이렇게 많이 봤는데 하긴 스무장이면은 좀 말릴만 하지 딱 치는거랑 별개로 유타 버리면 밸류 떨어져서 안되겠지 타중은 두개여야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타격 수비가 아직 덜 지워져서 그것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19장 돌리기에 너무 많다 초광고 강화할 시간 있지 불 3개 있으니까 걷어내기 두개면 충분할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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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스무 장이니까 이 중에서 첫 턴에 뽑아야 되는 게 걷어내기 다시 시작 탐색 다 뽑아야 되는 게 다섯 장이지 건네 다시 탐탐 것 4분의 1이는 망할 확률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디펙트가 그렇지 냉정함 같은 것도 뭐가 될 것 같고 재활용이 있어야 되는데 재활용 없으면 결국에 또 돌릴때마다 운빨이라 가지고 당장은 포션 있는데 한 번 말리고 두 번 말리고 이러면 포션 다 떨어질 거고 지정한 그것은 지정한 그것이 상상력이 있어야 되는데 도착해 또 다른 것에 이 방에 이 방에 인정한 그것은 뒤집어 다행히 이 방에 아잇, 잘못 울려 아잇, 잘못 울려가지구 아잇, 잘못 울려 으아아아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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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로그램 아니 재활용 재활용 어디갔니 홀로그램은 첫 패 잡히면 안되니까 넣지 말자 5월 15일이요 5월달에 여러분들이 너무 축하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땐 월급이 2배였지 5월은 도네이션 2배 들어왔어 세상에 1위에 2위에 정리할 때 1위에 2위에 2위에 1위에 이중시전 까지 갖고 와야되네 아잇 거지같은게 아니면 이대로 넘겨도 되긴 되지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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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더스 공량법 몹이 죽을 때까지 때리면 몹이 죽는다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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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유용한 정보를 활용해서 등반을 하자 ga 아잇 전투를 통해 HP를 모두 소진 시키면 승리할 수 있어 tym 이거 나 때리면 돈 넣음 님 놓치세 켈리주냐? 켈리더냐? 은 망고 방어도 올리려면 편향 먹어야 되는거 아님 편향 들어오면 또 말릴거 같아서 어떻게 좀 두렵다 아 방금 유성타격 갖고 왔었어야 했는데 미라손을 하도 안써서 까먹었네 아 안녕하세요 빙빙빙빙빙빙빙빙빙 방어도 포션 빙하 아이 부패먹은거 괜히 뒤껍네 저열 괜히 먹었나? 아 근데 사코 아니었으면 힘들만한 일이 많아가지고 그냥 들어오다 뽑으면은 돌아갈텐데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웬만하면 터보는 안쓰고 하고 싶은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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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면 안되겠네 그냥 터보 쓸걸 터보야 미안해 그냥 터보 한번쓰고 첫 터넷 돌릴걸 그냥 터보 한번쓰고 첫 터넷 돌릴걸 그냥 터보 한번쓰고 첫 터넷 돌릴걸 터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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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기홍 모으는 디디 물음표 띄우는 카카 아니 미친캔 아이씨 원래 이런 개비지 아이씨 부패 너무 뽑다 이정도는 맞을만한가 제발 드나스 드나스 그래 달팽이 못잡을 대건 아닌데 달팽이 나오면 흠 너무 짱나 망해버린 깡알리 드나스 재활용 마렵다 이거 어차피 달팽이가 지는 싸움이라 쫄아서 튄거임 그 다 좀 housing 신 이 정 이번 턴에 차라리 넥카 먼저 아니다 둘 다 한 번에 잡으면 되지 굳이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잡을 필요가 없다 난 둘 다 이걸 걷어내기를 못 뽑아서 도박을 해야 된다고 굳 나오긴 나왔다 타지지가 어디갔어 부패 지우고 아 재활용 없나 진짜 제발 제발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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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겜 상태 이상 들고나서 돌리기도 힘들어질거 같은데 호동은 말리기만 살만한게 없네 와플이나 먹자 맛있으니까 1골드 1골드 들고가서 요행하면 되겠네 디펙트 너브 강해서 요골이 필요없어 1골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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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골드 2골드 제발 드로우의 신이시여 아니지 잘못 빌었네 드로우의 신이 있으면 개 거지같은 드로우 줄텐데 드로우의 신이 만약에 있다면 낙위같은 놈일 듯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복포 정혼돈이 복포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아 결국에 상태 이상 다수장 턴에 방어가 잘 될까 복포로 편향 두개 먹으면 방어도 체육이 훨씬 편하긴 할 것 같은데 복포들고 하자 편향 두 번 쓰자 복포들고 하자 편향 두 번 쓰자 인지용 편향 인지용 편향 복포들고 하자 편향 두 번 쓰자 DGM 캠퍼 도전 아씨 이게 말리네 200은 깎고 가고 싶은데 밀집 10일 다녀오세요 1 2 3 4 4 5 5 5 5 6 6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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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6 6 6 5 6 6 6 6 7 7 8 5 5 5 5 5 5 6 5 5 6 6 6 6 6 6 6 7 7 7 8 7 9 10 10 8 8 9 9 10 9 9 10 10 10 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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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꼽다꼬아 덱에 드루 밖에 없어도 말린다 턴당 다섯장 드루라 어떻게 말릴 수 밖에 답은 기계학습이 아니었을까